자 이제 배열에 대해서 할 겁니다. 배열 자 여러분 이거 맞춰보세요 자 여러분 인트 D는 인트 D에 50이 들어갈까요? 안 들어갈까요? 네 들어가죠 네 그렇다면 얘는 기본형 변수일까요? 참조 변수일까요? 그쵸? 아 네 기본입니다 그러면은 스트링 S 자 어 이 공식 대입해보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8가지 네 불린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요 변수 가 아닌 모든 변수는 참조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그럼 요 안에 뭐다? 50이 들어있는 게 아니고 그쵸? 이 녀석은 뭐죠? 참조만 하고 있어요 손가락만 들어있는 거 손가락 저는 리모컨이라 표현하는데 네 조종까지 할 수 있으니까 리모컨이라 표현하는데 손가락으로 이해하셔도 됩니다 요거는 어딘가에 생성된 그 50이라는 문자열을 가리키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자 그러면은 맞춰보세요 자 S의 크기가 클까요? S2의 크기가 클까요? 아니면 같을까요? 얘는 작고 얘는 좀 길죠?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여기에 이제 프로그램이 딱 실행되면은 프로세스가 생기잖아요 그 프로세스는 어떻게 보면은 그 일종의 메모리 때 여러분이 이제 운영체제가 있다 해볼게요 윈도우에요 여기서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동시에 여러개 실행되잖아요 이렇게 여러개 실행하죠 하나하나의 프로그램을 프로세스로 하죠 실행중인 프로그램을 근데 이 프로세스 입장에서 보면은 어 좀 재밌습니다 여러분이 컴퓨터에다가 램을 하나만 꽂았잖아요 램을 예를 들어서 4기가로 해볼게요 이게 물리램 4기가입니다 물리적으로 램이 4기가에요 그런데 이 녀석들 프로세스1, 프로세스2, P3, P4로 해볼게요 근데 요 녀석들 간에는요 각각 이렇게 생각해요 나 혼자 이 램을 쓴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녀석도 나 혼자 이 램을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OS가 중간에 이렇게 맵핑을 해줘요 여기 물리램이 있으면은 물리램이 있으면은 여기에 이제 어 가상램을 만들어요 가상램 둘, 셋, 넷 왜 4개를 만들었냐 현재 프로그램이 몇 개 떠있다고 했죠 P1, P2, P3, P4 이렇게 프로세스 별로 사용할 수 있는 램을 부여합니다 이게 되게 이상하죠 분명히 램은 하나인데 이렇게 프로그램이 실행할 때마다 램이 된다는 게 실제로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마다 프로그램이 현재 4개 돌고 있는데 내가 하나 더 띄웠어요 음악 듣고 있는데 웹브러도 더 띄웠다 그렇다고 해서 물리램이 늘어나진 않죠 그렇지만 이 OS는 프로그램을 편하게 위해서 각각의 프로세스가 네 어 독립된 방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주도록 어 그렇게 다 가상화를 해줍니다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이 하나 실행됐나? 그러면 램이 하나 생긴다 네 거기서 위쪽이 뭐라고요? 힙이고 위쪽이 스택인데 지금 네 문장 50이랑 네 50000 이렇게 여기 변수 두 개가 있어요 어차피 참조형 변수는 이걸 여기다 넣고 이걸 여기다 넣을 게 아니기 때문에 어차피 뭐예요? 손가락만 들어있잖아요 손가락만 네 어 어쩐 걸 가르키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안에는 사실상 뭐가 들어있다? 주소값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소값 네 주소값이 들어있으면 되죠 근데 주소값은 네 규격화되어 있죠 이거 생각하시면 쉬워요 어 예를 들어서 서울에 서울에 신세계백화점이 있다 해볼게요 신세계백화점이 이만하고 그 옆에 꽃집이 하나 있어요 꽃집이 이만해요 자 이 둘의 그 차이가 뭐냐면은 요거는 한 100평인데 요거 한 2000평 된다 해볼게요 근데 여러분도 아시죠? 네 얘가 100평이고 얘가 2000평이라 하더라도 얘네를 가르치는 주소가 그렇게 차이 나나요? 아니죠 예를 들어서 서울시 도곡동 뭐 364-3이겠고 그 얘 주소는 뭐예요? 얘 주소는 서울시 도곡동 364-5 뭐 이렇게 되겠죠? 네 어차피 이 변수에는 네 주소값 저는 리모컨이라고 표현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라도 표현하는데 아무튼 참조값이 들어있기 때문에 가르치는 대상이 크든 말건 상관없어요 어차피 얘네들의 크기는 어 비슷합니다 C언어 배우신 분은 이걸 약간 포인터라고 이해하셔도 돼요 네 정확히 말하면은 뭐 JVM까지 들어가면 포인터에 포인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일단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겠습니다